맛! 맞지? 난 셀카봉 들고 대는 것도 신기해 저기 있는 촬영 되는 거 아니야? 쌉가능? 쇠롱이들 쌉쌉거리게 생겼네 쌉가능? 달달하누? 쌉가능 처음에 쌉가능이 뭔지 알았는데 알아? 뭐? 이것도 야한 건데 계속 진짜 얘 생각하는 거 왜 이래? 합입가능이 서예빈 진짜 와 물란 뒤집어져 쌉물랑 아 진짜 도둑이야! 성현이 불러서 삽입 아 미쳤나 봐 그 깨끗한 애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 난 겨울만 되면 입을 벌릴 수가 없어 가짜 이빨이라서 찬바람 불면 내 이빨과 잇몸이 너무 시린걸 너 이거 컨셉이었고요 30살 되면 무슨 재미로 살지? 그 나이 처먹는 재미로 살지 이거는 나랑 친한 언니가 가르켜준 명언인데 남자는 딱 두 분류야 내 새끼 개새끼 아시겠어요? 나랑 잔남자 앞으로 잘 나온다 나랑 잔남자 앞으로 잘 나온다 오오오오오오오